21세기 미래의 직업 여성 중고차 딜러에 도전하자 딜러는 차량을 매입 미래 자동차 산업가치를 발굴하는 직업입니다. 남성만이 하는 영역으로 여겼던 자동차 딜러가 점차 여성의 섬세함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여성 딜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성 중고차 딜러가 되기 위해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를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사 대표의 마인드가 어떠한 분이신지 두번째, 상사의 금융 신용도가 높으신 분이신지 셋째, 상사의 세무관리 투명성이 있는 분이신지 넷째, 딜러들 상호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시는 분이신지 다섯째, 딜러들의 평균 능력이 높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미래의 직업 여성 중고차 딜러에 도전하자 주식회사 해강 모터스 주식회사 해강 모터스